문화 재개인데 내 기회가 통과됐대 정말? 잘 됐다 아니 정현이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? 아무래도 문화 재가권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럼 정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자 문화 재가에서 연락이 우리한테 같이 일을 하려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좀 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서 안 하겠다 그랬다 어때? 아 좋네요 그치? 예 안녕하십니다 어? 정현아 수고했다 문화 재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 같이 일을 하자는데 근데 저 우리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돈도 그렇고 준비간도 워낙 짧아갖고 그래야 관두겠다고 그랬어 우리..우리가 그랬지 그래야 그게 낫겠더라고 그래? 좀 죄송한 생각에 정 그러면 무슨 뭐 내일 예산이랑 다 얘기하기로 했는데 취소해요 어? 뭐? 아 그럼 우리가 된 거야? 백종이 형 여보세요? 오늘 문화 재가죠? 뭐 좀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어? 어? 아 윤기야 아 왜 topics 이제 그럼 편하게 proper outbreak waiting